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기로에선 중요한 애로써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성장의 기회를 잡고 위기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남 대표는 특히 영속할 수 있는 신문사가 되도록 장기 비전을 지역대표 언론 위상 확립, 고품격 디지털 미디어로의 진화로 세웠다고 밝혔습니다. 광주메일신문은 올해도 개인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 그리고 뜻한 말을 꼭 이루자는 의지를 담아 이루자고호를 제창하며 신무식을 마쳤습니다. 광주메일TV 임두솔입니다. 광주메일 방송국 Pfizer 광주메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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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주 광주메일